오늘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하던 우리 쉴대기들이 원하던 장박가입니다 자 장박하러 가야죠 저 뒤에 짐 한번 보세요 짐을 아침부터 엄청나게 쌌고요 오늘 다는 못할 것 같고 텐트 좀 치고 그 다음에 시간 좀 되면 화목난로 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좀 남으면 테이블이랑 의자랑 뭐 이런 것들 자 한번 가봅시다 이런 데 이렇게 집 찍어 살면 너무 재미있겠다 어우 산세가 좋네 여기는 하이브로라는 곳입니다 캠핑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모델이천이 씨가 하시는 데인데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어 맨날 인터넷 주문만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데 매장이 여기로 뜨더라 차를 계속 쓱 한번 돌려봤지? 되게 독특하지? 여기 밑에 캠핑장이 여기가 원주인데 캠핑장 밑에가 몇 개가 있긴 있더라고 입구 너무 예쁜데? 우와 진짜 크다 이야 천국이네 천국 이야 천국이네 천국 야 예쁘다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것도 여기서 나오는 건가? 그런 거 같아 그릇 세트? 야 오늘은 이거다 우와 야 왕복이야 캠핑 왕복이야 우와 여기 하이브로 제품 말고 다른 제품도 있나봐 가벼워 가벼워 진짜 무겁게 생겼지? 가벼워 가벼워 왜 가볍냐 이거? 야 이거 사야될 가게야 이거 예뻐 우와 우와 야 이거 자궁이 오빠 거야? 누구야?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천도 예쁜 거 봐 야 감성 캠핑 이거 하나 가야죠 맥주 이렇게 수건 예쁘더라 이거 아 톡톡하네 우와 느낌있다 응 예쁘네 오 저 담요 저 담요 너무 예쁘다 저거 하나 사야되겠다 저거 저 담요 너무 예쁘다 빨리 가고 싶은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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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빔 담요 어우 탁하니 좋네 블랭킷 북방색이네 북방색 이거 추울때 이렇게 덮는 거 여기 똑따이가 다 있는 거야 아 네 응 난 이런 담요 예쁜 거 같아 네 색깔이 예쁜데요 응 이것도 똑같이 입어야 어 차콜 있다 차콜로 달라고 해야되겠다 이거 예쁘지 차콜 워스타드가 더 예쁜데요 아 너 이제 밝은 색을 좋아하네 차콜 안녕하세요 수정아 이거 너무 예쁘다 어머 야 이거 방에 들어가서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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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차콜이 안 예쁘다고?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커 그래서 내가 그 맨날 그 검정색 장갑 안 크네 손이 크셨나봐 손이 크셨나봐 어 안 커 파란색 두 개랑 보라색 두 개 주세요 어떻게 또 뭐 향 좀 피워봐 그냥 아 그만 사야되는데 이거 또 뭐 엄청 싸 에이 한 개만 사줘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오늘 한 개만 사는 거 아니야? 오늘 여기에서 한 개만 저기에서 한 개만 여기에서 한 개만 여기에서 한 개만 구역당 한 개씩 이거 너무 예쁘지 이거 너무 예쁠 거 같아 이거 너무 예쁠 거 같아 왜냐면 지금 이제 장갑 갈 거니까 세 개만 딱 사지 세 개만 아 진짜 예쁘다 양말 아 운명인가 떨어진 건 내가 엄마를 하나 살까? 아 초록색도 너무 예쁘다 초록색도 너무 예쁘다 초록색도 너무 예쁘지 어때? 아 백패킹하는 거 같아? 네 야 초록색 예쁘다 아 아 아 박스도 예쁘다 그치? 네 선생님 이거는 무슨 통으로 쓰면 좋을까요? 보통 세차하실 때 여기 보시면 그때 은연이 세차박스 되게 못생겼었지 송은이 여기 세차통 하나 사줄까? 언니 음 이거 블랙으로 하나만 안유리로 남는 거 예쁘지? 네 예쁘지 오 오 차박할 때 이거 두 개 주세요 두 개 드릴까요? 네 얜 두 개 주세요 네 너무 예쁘다 오 오 오 오 여기서 다 만든 건가 봐 여기 가구 브랜드야 와 너무 고급지게 너무 고급 와 너무 예쁘다 어머 이거 봐 하일로 박스 얘 와 셔프 박스 어머 이거 왜 이렇게 푸네 푸네요 어 오 야 이렇게만 있어도 너무 예쁘다 그냥 오 오 그렇게 했는데 웃음이 있네 저희 원래 4시 9? 3시 40분인데 원래 4시에 도착이지? 네 4시에 도착을 목표로 했었죠 내가 사실은 이걸 하고 싶어서 이거 왜? 왜냐면 이게 우리 병뚜껑 재활용으로 열쇠고리처럼 만들어주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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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지금 뜨거워요? 살짝 네 괜찮으실 것 같아 야 너무 예쁘다 이거 로봇 쑥으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싶다 여기 너무 신기해 나 진짜 이런 기계 하나 사고 싶어 이거 되게 비싸겠죠 이거 진짜 블랙이 너무 갖고싶은데 혹시 되면 네 가능 이것도 예쁘지 응 역시 블랙이야 난 블랙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완전한 블랙이 나오려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거죠 그쵸 네 네 네 계속 세게 될게 아 여기 못 떠나겠네 계속 신상이 나오니까 계속 신상이 어 신상이 계속 나와요 여기 블랙 나왔어요? 블랙이야 이거 봐 블랙이야 블랙 대게이BE 저게 예쁘잖아 아 나 이거 하나 들고 있어야 하겠다 원래 여기 귤이 끈이 다 있었어 그 끈이 다 떨어졌어 어우 사iß네 여기 같이 못 채워 이 sta기 너저게 잘 hired 오늘 이 사랑 어 나 너무 좋아 질문이 art 난 너무 좋아 너무 올리기 편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좀 먹자 여기서 피자랑 웅시미 수추 하나 갈게요 국료 뭐 먹을래? 저희 시그니처 메뉴는 이쪽에 보시면 루프티 아이시 패널 동굴레차를 우유에 냉침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보자 이거 두 잔이요 네 감사합니다 프로게im스 자세히 먹으면 돼요 오우 크림 마셔라 크림이 너무 맛있어 크림이 너무 맛있어 와 와 와 아 미쳤다 미쳤다 윗 입술은 되게 부드럽고 밑에 입술은 약간 쓴 데 같이 들어가면서 너무 맛있어 알지?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여기에 왜 이러냐 음식도 아 맛있다 파스타도 하나 더 시켜볼까? 오늘 자긴 갉아서 장박 나 장박치로 가는 거야 장박치로 가잖아 장박치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 좀 먹고 가야 돼 망한 거 같아 완전 망했고 배가 너무 부르고 뒤에 짐 봐봐 나는 장박을 치러 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박치로 갑니다 차야지 장박이란 대답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분명히 아침에 출발했는데 먹다보니까 이렇게 된 게 너무 한심해 ㅋㅋㅋㅋ 화이팅 화이팅 장박 화이팅 나는 캠핑 유튜버다 나는 캠퍼다 나는 캠퍼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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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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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또 잠시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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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